부산, 울산, 경남 특별연합을 해산하고 초강역 경제동맹을 출범시킨 부울경 시도지사가 울산에서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. 2027년까지 41조 원을 투자해 동부가 8대 광역 경제권에 진입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. 이도룩 기자입니다. 지난해 출범한 부울경 초강역 경제동맹의 두 번째 정책협의회가 열렸습니다. 부울경 초강역 경제동맹의 목표는 뚜렷합니다. 오는 2027년까지 수도권의 버금가는 동북아시아 8대 광역 경제권에 진입하겠다는 겁니다. 연평균 3%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역 내 일일 통행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여 OECD 최고 수준의 삶의 만족도를 달성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습니다. 미래 모빌리티와 에너지 산업, 광역 교통망 구축과 문화관광 활성화 등 14개의 구체적인 사업도 확정했습니다. 부울경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. 부울경만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이극체제를 이룰 수 있는 역량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. 원대한 계획을 세운 만큼 큰 기대와 함께 가시적인 성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당장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의 예상 투자액 41조 원 가운데 약 31조 원을 국비로 조달하겠다는 계획부터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. 지난해 기준 부울경 3개의 시도의 국비 확보액은 약 21조 원. 복지 비용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가용액 약 10조 원 정도를 매년 모두 쏟아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고 지역의 거대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구상은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얼마나 이끌어내느냐에 성패가 달렸습니다.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. MBC 뉴스 이동욱입니다.